배우, 스택, 창작진들한테도 오프라인 영상을 그리고 메타버스를 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관객들에게도 새로운 체험형 공연을 제공하고 싶어서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할로윈 파티에서 구현 기획을 맡은 아르떼락의 김영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고윤진입니다. 아르떼락 연출 유혜연입니다. 저는 제 이머시브 출의극 할로윈 파티 총괄 프로듀서 이솔입니다. 이머시브 출의극 할로윈 파티는 J.O.L. 크루즈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추리하는 작품인데요. 관객들은 제 내부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크루즈 내의 장소를 구석구석 살피면서 해결을 해나가게 됩니다. 관객들이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직접 단서를 추론할 수도 있고 채팅으로 참여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배우들한테 직접 뭔가 물어보기도 하고 다른 관객들이랑 단서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도 있고요. 매 공연을 좀 달라지게 만들어서 같은 장면도 대사가 달라지기도 하고 분위기가 달라지기도 해요. 관객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인 드라마의 흐름을 배우들의 대사를 통해 전달되고 그러하여도 관객들이 배우들의 아바타를 따라다니면서 드라마를 이어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사가 결합하여 아바타가 작용되다 보니까 사람과 아바타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배우들이 더욱 사건을 생존감 있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임원일이라는 인물이에요. 크루즈를 소유하고 있는 그 제이오의 그룹의 임원이자 파티의 주최자이고요. 살인사건 피해자로 알려지면서 굉장히 파장이 일어요. 그리고는 사건의 용의자들이 좀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매니저 만화정이랑 수석 셰프 조리태, 선장 선장근 이렇게 세 명이 용의선상에 올라가요. 각자의 공간을 조사해본 결과 만화정은 임원일의 스토커로 밝혀지고요. 조리태는 임원일과 사이가 좋지 않은 동업자이고 선장근은 임원일의 죽은 전 연인의 아버지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공간을 이동할수록 용의자 사이에서 범인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실제 영상을 중간에 쓰게 되는데 실제 영상과 메타버스 내의 공간이 같은 공간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범인들에게 인지가 되어야 하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관객들이 딱 그 장소에 갔을 때 아 여기가 영상에 갔던 거기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싱크로를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제일 신경 썼고요. 저희가 그동안 뮤지컬로 영상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영상을 사용하고 싶었어요. 영상 속의 공간이랑 메타버스 안의 공간이랑 동일하게 구현을 해서 인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섞여 된 것 같아요. 오픈 스페이스에서는 구축된 맵을 전시 형태로 공개해서 공연에 참여한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단서를 조합할 수 있고 공연에 참여하지 않은 관객들은 공간을 탐색하며 추려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오픈 스페이스 내에서는 스티컷이나 비하인드 영상이 포함되어 있어서 작업에 관한 것들도 많이 참고하여 보실 수 있다는 점이 또 다른 재미요소인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의 다양한 특징들이 있겠지만 이번 사업에서 가장 중요했던 키워드가 실시간성, 아바타, 상호작용, 경험 가치였어요. 메타버스 플랫폼 잽을 선택하면서 배우들과 관객들이 실제 자신이 아닌 본인의 아바타로 닉네임을 활용해서 공연에 참여했고요. 이 과정에서 배우들의 음성, 참여자 모두가 채팅을 통해서 소통을 했고요. 더불어 저희가 활용했던 개념은 거울 세계라는 특징이에요. 현실 세계를 반영해서 가상 공간을 동일하게 만들고 그 공간을 더 확장시켜서 J.O.L 크루즈라는 공간을 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실 세계를 더 확장시켜서 그런 가상 공간을 배우와 관객들이 잔인신의 아바타로서 참여하고 또 어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공간에서 함께 연극을 관람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작품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오프라인 공간에서 온라인 공간이라는 새로운 장소들을 얻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장소를 도구삼아서 오프라인에서 그동안 제약이 있어서 하지 못했던 작품들을 더 널리, 더 쉽게 퍼뜨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이용한 더 많은 작가들, 예술가들의 작품이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J.O.L 크루즈라는 플랫폼과 맵 디자인, 영상, 공연에 대한 다양한 부분에서 작품을 생각하고 만들어가야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소통하고 하나로 모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결합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시도이자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 관객 참여가 진행되면서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바로바로 반응을 확인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작업이었습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기술 융합된 작품들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기능적인 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더 깊숙이 들어가서 그 원리 등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콘텐츠로서 발전할 수 있는지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예술인 창작자들도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JOL을 더 디테일하게 크루즈를 구현을 해서 지금 추리국이었지만 일반 드라마 부분을 다룰 수도 있을 것 같고 메타버스 플랫폼 자체가 무궁무진하게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작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기술 융합 작품 작업들을 기획해보고 싶고 다양한 형태로 관객들과 소통하며 만나는 작업들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또한 관객들이 더 흥미롭게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보고 싶고 그런 작업을 아르트락을 통해서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르트락의 가능성을 기대해주시고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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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